너무 좋아. 이게 웬 소원 키스심이에요. 민이도 너무 고마운가 봐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민망할 정도로 좋아하더라고요. 형이 지금 저렇게 해줘서 너무 좋아 지금. 저는 처음 봐가지고 이렇게 보여서 편안하게 있는 친구가 없는데. 자는 거 아니죠, 여기? 지금 거의 한국에 와있다. 박태현 선수가 너무 스윗하다. 너무 다정하네요. 박태현 선수가 너무 아이를 다룰 줄 알고 해가지고. 금방, 금방 되게 좋아졌어. 물진대에서 다는 것 같아. 엄청 편협 낸다. 민이가 물에 서포트에 이러고 놀아요? 잠수하는 게 돼. 잠수도 엄청 좋아. 잠수를 좋아하는구나. 잠수 너무 좋아하지, 민이. 민이 이제 잠수해야지, 잠수. 바로 쏙 들어가네. 바로 쏙 들어가네. 이야, 박태현이 찍으니까 틀리네. 진짜 좋아? 완전 엄청 좋아해요. 잠수만 해요. 잠수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안 들으려고 이제 여기가 좀 편하니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편한 곳인가 봐, 물속에. 근데 민이는 잠수대가 있다. 민이가 이거 잠수 좋아하니까 이거 물속에 던져줄게 주워오는 거야. 알겠지? 수영에서 주워 놓은 거야? 민이가 이거 좀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왜 아무것도 안 했지. 오, 잘하네. 오케이, 하나 더 줘. 하나 더 줘야 돼. 아,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어? 어디인 거야? 아, 장난치는 거야. 아, 장난치는 거야. 민이 나를 구형선수 물 먹이네. 민이가. 박태현 선수. 발이 궁금하죠? 수영을 좀 해봐. 발 돌리기 이렇게 해봐. 민아. 어? 수영 갈까? 응. 토알라 같아, 토알라. 그러니까. 형아도 한번 보고 싶대. 민이가 얼마나 수영하는지 알아야지. 민아, 민이 접영 못 한다며. 접영할 수 있어요. 아니요. 형이 접영할 때니까 그러면 민이가 한번 가니까? 박태현 선수 접영 보는 거예요? 지금? 민아, 형아가 보여준대. 민아. 파이팅해줘. 오케이. 됐지? 형이 갔다 올 테니까. 다음에는 민이가 한번 해보자. 알았지? 약속. 오케이. 약속했어. 여기 갔다 오면 민이가 한 거야. 오케이.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박태현 선수의 웨이브. 두 번. 우와. 아니, 저 수영장이 좁아 보여. 두 번만 해. 두 번만 해. 두 번만 해. 두 번만 해? 두 번만 해. 두 번만 해. 민이가 잘 봐봐. 어, 자극 받았어 지금. 민이 자극 받았어. 너무 잘하니까. 공격. 네, 이제 해볼까? 해볼게. 어. 대박. 접영은 좀 힘드니까 자유형 타보자. 자유형 팔 돌리기. 한다, 한다. 민아, 달려. 알지? 자, 어. 시작. 민아. 한다, 한다, 한다. 시작! 금메달리스트 앞에서. 기특하다, 진짜. 앉아버리더라고요, 앉아버렸어. 진짜 오랜만에 해놨네. 몸이 기억하네요, 몸이 기억하네. 민아, 민아. 이번에는 평영이야, 평영. 개구리 발. 아이고, 그렇지. 개구리, 발차기. 발차기. 어렸을 때 유일하게 제일 좋아하는 게 물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5살, 6살 때부터 이제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 한 8년 정도 됐는데 이제 겨우 자유형하고 평영까지 하더라고요. 엄마의 인내가 얼마나 컸을까요, 8년 동안. 잘하네. 수영 되게 잘하는데? 진짜요? 아니다. 예, 꾸준형은 좀 잘할 수 있을까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수영이요? 아, 그럼요.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요. 명언이네.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해내셨잖아요.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하길 원하고 빨리 배우길 원하고 또 잘하길 원하는데. 민희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을 가져봐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민희는 가능해요. 대신 이제 시간을 좀 길게 가져봐야 하는 것뿐이고. 민희 같은 경우는 이게 장점이에요. 그냥 물을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사실 물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 진짜요? 제가 좋아해서. 박태환 선수가 물을 싫어한다고요? 네. 조금 시간제에 아껴서 저희 어머니가 지키게 되니까. 잘하는 사람보다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기듯이. 민희는 일단 물을 너무 좋아하고 즐기니까. 물을 정말 사랑하는 남자야.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